저는 나이 선수와의 콤비네이션을 잘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뒷쪽으로 백헤디 아, 마유 빨라요 마유의 왼발, 골! 플레이오프에서 선치골은 수원 도시공사 마유의 캐슬입니다 네, 순식간에 득점을 만들어내는 마유인데 이번에 수원이 한 번의 역습으로 이현영 선수의 헤더 이후에 또 문미라 선수의 킬패스 마유의 스피드를 이용한 굉장히 3명의 공격수가 만들어낸 굉장히 아름다운 득점이었습니다 자, 너무나 침착한 마무리였습니다 그렇죠 문미라 선수의 패스가 굉장히 예술이었어요 네, 마유 선수 왼발을 잘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슈팅 각도가 넓었거든요 네 아, 이런 찬스 놓치지 않죠 자, 이렇게 단 한 순간의 공격으로 수원이 한 점 차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, 전체적으로 경주가 주도권을 가지고 플레이를 소유권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경기였는데 네 역습 한 방에 또 수원이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어, 전반전 초반부터 어, 박길현 감독이 훨씬 더 득점으로 득점에 가까운 슈팅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, 문미라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미라 두 번씩 더 접어났어요 슈팅 골! 골! 문미라 팀의 추가 골을 만들어냅니다 스콜이 이네요 문미라 네, 이번에 굉장히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던 경주였는데 그 이어지는 장면에서 수원이 굉장히 빠르게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한 골 더 달아나고 있습니다 문미라 선수의 개인 능력이 돋보였던 그런 득점 장면이었죠 자, 문미라 선수가 너무나 시원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, 하프타 하프라인에서부터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네 아, 윤형글 골키퍼의 키를 살짝 넘기는 굉장히 멋진 득점을 통해서 수원이 2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자, 정말 너무나 깔끔한 득점이었고요 그렇죠 정영환 선수를 페인팅으로 제쳐내고 문미라 선수가 윤형글 골키퍼